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장, 바로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에서는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진단비 하면요. 다른 보장과 다르게 진단만 받는다면 즉시 받게 되는 보장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대의 무서운 질병이 있죠. 바로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 중년층에게는 특히 발병률이 아주 높은 병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3대 질병인을 보시면 좀 특이하실 게 평균 발병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중반에 이후부터 몰려있다라는 점이고요. 평균 의료비용도 보시면 암의 경우에는 거의 3천만 원 그리고 2대 질병에 대해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각각 거의 5천만 원 이상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치료비용 외에도 간접적인 비용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치료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런 3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국가에서 95%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중증 환자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5% 정도 수준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보험으로 기본적인 어떤 해결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3대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회복기간에 대한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단금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이 제대로 된 치료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진단비 준비가 최소한의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부터 막막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진단비별 준비해야 될 구성 중에서 먼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에 대한 소외감이라고 말하는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항암약물치료비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적항암치료비에 대한 준비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암 진단비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사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유사암하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앞자리만 따서 보통 기갑,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 갑상선암의 경우는 모든 전체 암 환자 중에서 거의 12%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발병률이 높은데요. 2007년 4월까지는 이 갑상선암도 일반 암으로 보통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아무래도 발병률도 높고 치료비도 적게 들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유사암, 소외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최근에 특히 눈여겨보실 것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의 유사암의 정의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기갑, 경제의 4가지를 유사암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 중에서 일부 회사는 이 4가지 외에 대장전망량을 유사암으로 구분을 해놓은 회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암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과거에는 일반 암 진단비의 보통 10% 이내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사암에 대한 각 보험사들에서 보험사들이 각각 유사암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판매 상품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암에 대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일반 암 진단비로만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유사암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증액을 하는 플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기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병은 불치병에서 난치병으로 그리고 난치병에서 이제는 만성생활질환으로 점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의 결과죠. 특히 이런 항암 치료에 관련돼서도 과거에 일반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컸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항암 치료만 선택해서 공격을 하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표적항암 치료가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면역세포치료로도 발전이 된다고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상당히 고가에 지금 아직까지 급여 처리가 지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만으로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표적항암치료제만 해도요. 현재 주사한 데 맞는데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표적항암치료비로 최소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플랜은 반드시 진단금 외에 별도로 준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한 진단비 더불어서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표적항암치료비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혈관질환에 대해 진단비는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암에 이어서 심혈관질환인데요. 우리 심혈관질환은 크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급성심근경색증 외에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이대진단 심장질환 하면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급성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질환의 10% 정도만 차질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보험을 가입해놓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요. 보통은 이 협심증이나 이런 기타 심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처럼 심장질환의 거의 90% 가까이가 일반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에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해놓으셨더라도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단순하게 급성심근경색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도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이 급성심근경색증 위주로만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으시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뇌혈관질환도 크게 보시면 뇌졸증과 기타 뇌혈관질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뇌졸증은 다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가입하신 분들이 뇌출혈 또는 뇌졸증으로 진단, 보장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 뇌출혈이라는 부분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전체 뇌혈관질환 중에 10%를 채 차지하지 않는 만큼 즉 다시 말해서 보장받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최근에 모든 보험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심혈관질환처럼 뇌졸증, 특히 뇌출혈 외에 전체 뇌혈관질환으로 전체 폭력해 진단금을 보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잘 살펴보니까 나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만 보장이 되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뇌혈관질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부분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생명보험사 오래된, 비교적 오래된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뇌혈관질환 중에서 특히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나 또 좀 위에서 가입을, 검토를 받으셔야겠고요. 수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뇌혈관 또는 심혈관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비를 보통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환자가 받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대표적으로 스탠트 삽입 시술과 같은 이런 혈관 내 코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또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좀 고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진단비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진단비에 가입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사례들 혹시 있을까요? 네, 3대 진단비를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은 생명보험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손해보험사를 통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손해보험사의 예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40세 남자의 20년 남의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고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을 예시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굵직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암 진단비, 암 진단비에 3천만 원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중요하다고 했죠. 2천만 원. 그리고 5대 고해감치료비로 추가로 5천만 원을 준비하고 또 2대 진단비인 뇌혈관과 활성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왜 3천만 원, 아까 암 진단비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죠. 저는 여기서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20년 남의 100세 만기고요. 뒤에 보시면 추가로 갱신형 암 진단비로 해서 20년 갱신으로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 유사암에 대해서도 역시 1천만 원을 추가로 비갱신 외에.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비갱신으로만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보험료가 거의 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40세가 넘는 분들은 특히 비용이 점점 더 훨씬 더 비싸지겠죠. 보장도 중요하죠.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일단 3천만 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추가로 암 진단비에 대한 2천만 원은 20년 갱신으로 이렇게 추가로 탑진하게 되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유사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용을, 진단금을 증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아까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보험료는 7,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비싸지 않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플랜으로 수술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약 보험료는 13만 8천 원에 추가로 갱신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약 15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 생명보험사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비교해서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진단비 여기는 갱신 따로 하지 않고 비갱신으로 5천만 원 특정 해산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쇄감에 대해서 2천만 원 특이한 것은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 중에 유일하게 진단금에 대해서 종신토록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이 있다라는 거 보험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을 따로 준비를 하고요. 항암약물 치료 중에서 표적항암약물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암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각각 2대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리고 2대 진단에 대한 수술비 또한 역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종신 납으로 만기로 해서 월 보험료는 약 15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3대 진단비를 조금 비교적 제가 제안드린 기본 준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젊은, 제가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고령자분들이 계시죠. 60이 넘던, 넘지 않으시던 이런 분들은 이런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아쉽지만 젊은 층처럼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별로 가입 금액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나누면 됩니다. A사, B사 이렇게 두 회사로 나눠서 A사에 천만 원 이상 가입이 안 된다라면 유사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고 다른 회사에 추가적으로 특정 어떤 회사는 A회사보다 좀 더 많게 준비가 가능한 회사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비롯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비교적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보험료 수준에서 아주 많은 고액의 보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보험 플랜을 짜는 그 꿀팁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진단비 준비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정리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 3가지는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암진단금은 유사함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지금 많지 않으신 분들은 꼭 추가로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런 형태로 전체 뇌혈관, 전체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